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시장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의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하여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세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다음 주 안에 전월세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당은 미래주거추진단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선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4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과 달리 대책 마련을 놓고 부처별로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곧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와는 달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책 효과를 살펴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SBS CNBC입니다.